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강아지 깜순이랑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 깜순아 출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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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순아 어딨어 나 어딨어 깜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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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순이야 깜순아 깜 Mud Hoffman 1.5mm 1.5mm 2.5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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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mm 4.5mm 2.5mm 2.5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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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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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놀이니 탁 타고있어 남순아 다 갖고와 딱딱딱 딱따라라 딱따 딱따라라 딱따 남순아 우우 여우 짠 일어나다 여기 뭐있어? 누구왔어? 알았어요 케보호 Kenny 딱딱 왜왜왜 телефdated 이리와 엄청 아무도 없어 이리와 깜순이 왜? 왜 깜순이가 왜? 왜 왜? 앞서 손봐 앞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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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예 오늘 깜순이하고 재밌게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깜순이는 멍 때리고요 제가 즐겁게 놀았네요 아 이 자식 예 이 자식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깜순이가 오늘 기분을 안 맞춰 주네요 예 아까 갈까 빨리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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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뛰어 빨리 빨리 깜순이가 어디갔어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깜순이가 기분이 안맞춰져서 재밌는 영상이 안나왔네요 감사합니다